내가 마음이라면 마음엔 감성과 이성이라는 두 식구가 있다. 마음의 집에는 세 식구가 함께 산다. 이들에 대해 다른 말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처럼 그냥 마음과 감성과 이성이라고 부르자. 자연에서 난, 본래의 나는 놀이터에서 올려놓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다. 그들은 꾸밈없는 진실로 서로 소통한다. 진실은 가장 효율적인 언어이기 때문이다. 진실은 가장 튼튼한 소통의 토대이기 때문이다. 내 영혼의 집에 세 식구도 어린아이들처럼 서로의 진실을 존중하고 그 무고한 진실로 소통할 때 진정한 자신이 된다. 이상적 인간이란 초인이 아니다. 내가 진실한 사람이다. 오늘 자기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다. 자기의 감성과 이성을 존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다. 자기와의 대화장에서 자기의 감정과 이성의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. 진실로 자연의 원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. 마음의 언어를 자기의 안과 밖에서 공유하며 그것으로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. 자기 영혼의 울림에 충실하며 그렇게 다인의 영혼의 울림도 소중히 여겨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. 그런 사람이 진실하고 창의적이며 모두에게 생산적인 사람이다.